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오늘은 예고였고 선언은 일요일인데 그에 앞서서 오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과 정부는 한뜻이라며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들로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이들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친윤이냐 아니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의원은 출마, 나경원 의원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압승을 기원하겠다. 항상 응원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 앞에 화환과 꽃다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국회 앞 건물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복귀 선언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설이 이어져 왔지만 한 위원장 측은 어제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출마 결심을 전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격려로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 최상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통해 민심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 민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은 그러나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 선언을 통해 선언을 통해 연구했습니다. 이른바 어둠한 대세론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친윤 원희룡 전 장관이 첫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정 일체를 강조하며 한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꼽혀온 5선 나경원 의원은 친윤반윤, 친한 반환 없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발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수도권 5선인 윤상현 의원이 먼저 출발 의사를 밝혔는데 총선 패배한 분들은 자숙하라며 한동훈, 원희룡 두 경쟁자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당초 출마가 점쳐진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4파전 구도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